일생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시즌2 아홉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라구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정박입니다 저희가 시즌2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무료됐으니까 유무료를 떠나서 참 저희가 왔다 갔다 좀 했습니다만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순수하게 책의 컨텐츠로 그리고 또 문화 컨텐츠로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왜 이렇게 웃어요 쉽지가 않네요 특히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서 그동안 여러 불편함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 저희를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잘 살아넘어왔구요 여러분 사랑해요 됐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2월 중에 저희가 정박님과 함께하는 여러 주제들을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제대로 읽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양 문화사 철학의 서양 문화사도 재밌겠다 네 서양 문화사 그리고 이제 철학을 우리가 참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철학을 한번 싹 아주 컴팩트하게 정리하는 하나의 어떤 그 여러 구슬들을 꾀는 네 그런 지금 여러분과 함께한 오프라인 만남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철학하면 다 도망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근데 철학이 예를 들면 뭐 칸트가 뭐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기억 안 나요 그리고 그게 어떤 큰 사주 큰 연장선상에서 뭔가를 이해할 때랑 맥락 없이 그냥 칸트의 뭐를 단편적으로 이해할 때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휴 정말 별명 잘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2월 중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교 시청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 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가 곧 정확한 스케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 조금 유튜브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도대체 언제 빵 터지는 겁니까? 이번 주 이번 주? 이번 주 빵 터질 수 있습니다 왜 왜 왜 왜냐하면 이번 주가 아주 좋아요 빵 터지기 너무 좋은 콘텐츠야 지금 영화가 이제 아마 저희 방송의 기준으로 오늘 개봉을 했을 겁니다 바로 부장 오브 사우스 마운틴 남산의 부장 그 제가 사랑하는 이병헌 씨가 나오는 이병헌 씨 정민혜도 사랑합니까? 너무 좋아해요 연락주세요 네 이병헌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군요 네 매력있나봐 확실히 용기 너무 잘하고 목소리가 일단 멋지고 이병헌 그리고 이번에 재평가 받고 있잖아요 이병헌 씨가 그 사건 이후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깨끗했다 로맨티스트다 상대적으로 언어 표현이 순화된 표현을 썼다 하여튼 뭐 이병헌 씨 나오고 또 곽도원 씨랑 굉장히 핫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고 아마 올 설에 최대 히트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들 다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딱 설을 겨냥한 작품이야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가요? 영화인데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영화들이 더 인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정치 영화라는 게 아주 흔히 말하는 블록버스터가 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 같은 경우가 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오래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치 영화에 대한 수요가 좀 있죠 아니 나 너무 재미없어 근데 솔직히 정치 영화 아니 예를 들면 택시 운전사 어때요? 안 봤죠 그것도 정치 영화였어요? 택시 운전 이야기 아니였어요? 아니 정치 영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80년 5월 강주를 다뤘다고 볼 수는 있죠 송방우 씨 나오는 영화였죠? 네 안 봤구나 그게 한 천만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정치 영화라고 할 때는 정치인이라든지 보통 어떤 정치인과 관련된 어떤 직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좀 재미있게 보니까 물론 뭐 올 강주를 다룬 석시 운전사도 정치 영화의 범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인물들 이거 관련된 영화들을 보통 정치 영화에 한 변호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변호인도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 인물이죠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뤘으니까 그런 어떤 추억들을 많이 되살려주니까 한편에 좋은 인물 영화 전기 영화이자 정치 영화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저 어렸을 때 그 제5공화국 그러니까 영화는 아니지만 드라마 아빠가 맨날 틀어놓으셔가지고 그렇죠 저는 진짜 안 좋아했었거든요 제5공화국? 네 그게 90년대 인기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아빠들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나라 일본 같은 데 건너가가지고 아주 일종의 정치 교과서로 쓰여진다 제5공화국이요? 네 그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어떤 매력이 있어요? 그 맨날 똑같은 인물들 나오고 군복 입은 아저씨들 나오고 그 외에 전두환 맡은 그 배우분 계시잖아요 유명하신 분 그게 이제 전두환 씨 역할하는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네네 박용식 돌아가신 박용식도 계셨고 이덕화 씨도 계셨고 네 그렇죠 근데 기가 막히게 그게 닮았어 희한하게 그건 아마 박용식 씨 얘기일 거예요 네 그렇죠 거기에 그 3공화국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본래는 제1공화국부터 시작을 했죠 그랬습니까? 80m 초반에는 TV에서 제1공화국 아 그럼 이승만 당시에? 네 그 다음에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이렇게 계속 이어왔죠 잘 만든 분이 MBC예요 고승만 PD 이분이 잘 만들었죠 아 그래 맞아요 MBC에서 잘 만든 거예요 그게? 네 근데 이제 sbs도 이제 만들었죠 아 그래요 sbs에서도 제1공화국 관련해 가지고 뭘 만들었죠 이제 제목은 다르게 해가지고 네네네 아무튼 진짜 싫어했어요 저는 그 딱 인물 나오고 그 밑에 이름 나오고 뭐 가로찌고 무슨 지기가 나와야죠 네 뭐 정치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뭔가 자칫이 싫어하는구나 네 정말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는 진짜 싫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금도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이제 그게 왜 그 당시 인기를 끌었냐면 그 예전에 워낙 정보가 차단돼 있고 언론이 아주 재간이 물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정치적인 여러 비화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다는 수요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 또 돈이 됐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주간지라든지 월간지에서 그런 비화 특종 통로 비화 엄청 많아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게 되니까 워낙 잡지들이 잘 팔리고 뭐 신문도 잘 팔리고 방송의 그 수요가 높으니까 국면당도 경쟁적으로 그런 하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적으로 정치를 내세운 영화 하나가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 그걸 어떻게 다 아십니까 그렇죠 바로 그 유명한 요즘 잘 나가는 김성령 김성령씨 나오죠 그 다음에 배우들이 쟁쟁한 배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떤 대통령 그 용의 발톱이라는 게 그 용이 누구예요 대통령을 뜻하죠 그때 누구였어요 암살 관련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걸 다뤘던 걸로 아주 예전 영화라 가지고 그 용화를 다 기억하십니다 옛날 사람이니까 보통은 또 정치 영화 하면 이제 사실 서울 무지개 87년인가 86년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강리나라는 배우가 아 강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80년 당시에 떠돌았던 소문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모델 배우들이 권력자에게 의해가지고 완전 유린당해가지고 뭔가 사라진 실종된 사건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피폐해진 그런 일들을 다뤘다 해가지고 그게 또 서울 무지개가 아주 유명한 영화였죠 강리나씨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까지 아마 우리나라에 책받침 썼다? 책받침 수준이 아니라 마릴린 몬로 그러니까 섹시 스타였죠 섹시 심볼 네 처음 들어봐요 강리나? 네 아 대단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강리나씨 참 아까운 배우였다고 하죠 왜냐하면 정말 그 서울 무지개라든지 이걸로 정말 뭐 정말 희론이 뛰어올랐는데 그 이후에 이상하게 이게 좀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조금 약간 좀 약간 B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야한 영화들 이런 쪽으로 좀 풀리시더니 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변광새 시리즈에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네 그 지금 어디 계세요? 이런 분들 미국 가시지 않아요? 미국은 안 가고 지난 한 몇 년 전에 한번 방송에 나왔는데 상당히 좀 힘들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 이렇게 아 그래요? 본래 이제 조각하셨던가?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뭐 그런 등등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남산의 부장들 개봉을 하는 것에 맞춰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이런 어떤 기초적인 그때 당시 어떤 역사적 상황이라든지 인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좋겠다 꿀팁이네 오늘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 마침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영화의 원작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남산의 부장들 제목도 똑같습니까? 맞습니다 아 남산의 부장들 네 본래는 동아일보에서 1990년에 정치부 기자들이 일종의 기획 연재했던 시리즈 무리거든요 기자들이요? 네 동아일보에 연재한 거죠 동아일보에서 네 근데 거기에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제목이 아주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원래 남산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의 어떤 정보기관을 뜻하는 상징이거든요 안기부 그렇죠 안기부 80년대는 안기부로 불렀고 중정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중앙정보부 중정으로 불렀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집권을 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꿨죠 지금까지 국가정보원으로 불리고 있죠 바로 그거 대명사가 바로 남산이거든요 옛날에 tbs가 여기 안기부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저희 남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터가 안 좋아요? 남산 남산 그 안기부장이 터가 안 좋다고 공포의 대명사였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명과 고통이 응결된 현장이니까 터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거기에 아마 그 터가 지금 소방서로 바뀌었어요 소방 관제센터 이런 거 있는 데가 거기일 텐데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남산 1호 터널 있잖아요 남산 1호 터널이랑 바로 그 위에 있잖아 남산 1호 터널을 쭉 가다가 보면 중간에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남산 1호 터널에 문이 있어요 진짜 그 문을 따고 들어가서 올라가면 바로 거기 남산 중정이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 눈 가리고 끌려가잖아 어디든가 끌려가다가 터널 한가운데 딱 세워갖고 거기로 올라가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갔다 못 나온 사람도 한둘이 아니고 예전에 그래서 본래 중앙정보부가 남산에 있고 동대문구가 이문동 이문동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산이 워낙 국내 정치를 담당하고 해외 정치를 담당하는 쪽이 이문동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남산이 거의 대명사가 돼버렸죠 공포의 대명사 남산 그 왜 남영동인가도 남영동은 경찰 쪽 대공분실 그건 경찰 쪽이고 서빙고 쪽은 빙고호텔 해가지고 그건 예전에 보안사 빙고호텔이요? 빙고호텔이라고 불렀죠 그런 데가 다 이제 공포정치 빙고게임에 거기도 무시무시했죠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윤석양 이빙이라고 양심선언 해가지고 항상 사찰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 명단을 폭로를 했는데 윤석양 이빙 같은 경우도 이제 기무사에 가가지고 당시 보안사였죠 여러 가지 위협을 봤는데 지금 여기 단추를 누르면 이게 바로 한강과 연결돼가지고 한강? 그리고 너는 이제 완전히 흔적도 못 찾는다 어떡할래?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기무사 그다음에 경찰 대공분실 그다음에 남산 중정 이렇게 세 개가 이제 파트가 사람들 괴롭히는 파트 동문 파트 결국은 이제 이게 국내 정치 정권을 보유하기 위한 용도로 서였던 거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생긴 거예요? 이승만 정권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말한 중앙정보부라는 것은 바로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에 당시 혁명 주체죠. 혁명의 설계자로 불렸던 바로 김종필 오 jp 그렇죠. 이 jp가 미국 측에 jp 내가 세워시우 오 똑같다 똑같다 비슷하냐 누가 해도 비슷해 이거 바로 미국 측의 권유에 의해가지고 또 우리 좀 무섭게 보이는 뭔가 기관이 하나 있어야겠다 아 cia 비슷하게?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바로 중앙정보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미국의 권유로 근데 뭐 사실은 뭐 그런 미국의 권유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쿠데타 이후에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불안할 거잖아요 언제 또 쿠데타 일어날지 모르고 그렇죠. 내가 사람을 찔러가지고 자리에 오르면 또 누군가가 나를 찔러가지고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권을 한마디로 보위를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또 내부에 이제 정권을 잡긴 잡았는데 서로 다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내가 제일 큰 공을 세웠다 내가 해병대를 끌고 왔어 내가 포병을 끌고 왔어 조정을 또 해야 되는군요 그리고 또 이북파 이남파 고향이 이북인 분들 그리고 이남인 분들 사이에 서로 이제 또 지역 갈등을 가지고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또 장군들과 연관들 예를 들어 장군 출신들이 개입한 사람이 있고 연관 소령 중령 대령급들이 이제 우리가 주체다 이렇게 또 다툼이 벌어지니까 또 교통정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향후 정권을 계속해서 장기 집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도 만들어야 되고 공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용도에서 이제 정치 자금도 만들어야 되니까 한마디로 정권을 옹이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다 이게 이제 결국 중앙정보부가 1961년 5.16 이후에 만들어진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도 있어요 국가정보부 국정원 국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중앙정보부는 말 그대로 진짜 미국 그대로 따라 한 거네요 그렇죠 중앙정보부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그래서 KCIA라고 불렀죠 미국이 이제 CIA잖아요 우리는 한국중앙정보부니까 KCIA인데 사실은 이제 미국의 CIA 같은 경우는 해외 공작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고 국내 관련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단 말이죠 국내는 FBI 연방 수사국이 딱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KCIA가 CIA와 FBI 두 개 다 합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앙정보부 직원 관련한 법령이 있거든요 법규가 있어요 그 같은 경우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중앙정보부 직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중앙정보부 부장에 통보를 해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현행범으로 예를 들어 잡아드렸다는 체포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앙정보부 직원에 범죄 혐의가 있고 수사가 들어갈 때 수사 게시와 수사 종료를 반드시 지체 없이 중앙정보부장에 통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앙정보부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완전히 지금 검사 이상 한 검사 이상의 어떤 무소 불의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거의 뭐 면책특권에 가까운 그만큼 권력을 누리는 지위가 된다는 거죠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뽑혔어요 추천 공채를 치긴 쳤는데 군인 출신도 좀 많이 가고 뭐 초반에는 대부분 다 군인들이 장악을 했는데 공채를 하기도 했는데 공개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공개 채용인데 문제는 이제 특정 인물들이 중앙정보부장 되면서 사측 인연으로 막 집어넣어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강했죠 네 그래서 중정의 직원들 파워가 예를 들어 아주 말단 직원이라도 웬만한 경찰서장 이런 애들은 두렵했어요 뭐 편의점 그렇습니다만 조인트 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함부로 잡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제일 권력이 무서운 게 직위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직위는 예를 들어 말단이라 하더라도 신분 자체가 법적으로 건드리기가 힘들게 법적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죠 음주운전 해도 걸리지도 않아 근데 제가 올핏 듣기로는 왜 국정원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밖에 가서 나의 신분을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때는 가능했어요 내 신분을 말하는지 신분을 절대로 말하지는 않죠 그건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 신분을 꼭 그렇게 뭐 말을 하는데 당신 녹음을 누가 하겠습니까 녹화를 하겠습니까 그냥 은근하게 비유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산이라고 하지 내가 중앙정보부 직원이다 이렇게 말은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중정직원이에요 뭐 평소에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지 네 그러다가 갑자기 뭐 경찰이 뭐 나한테 뭔가를 하려고 한다 바람차 바람피자 들이닥쳤어 경찰이 그렇지 뭐 예를 들면 그때 간통죄가 있었으니까 맞다 쳐 어 그래서 잡으려고 막 했는데 이 새끼들 이 분이 파악 못하나 너 어디야마 어디서야 너 뭐 이렇게 이제 하면 딱 쫄잖아 일단 그쪽에서 그래서 이제 약간 머리 극적극적 할 때 조인트 한번 까고 그 다음에 야 나 남산에서 왔어 그 정도 얘기만 해도 이미 딱 분위기 파악하고 그럼 사칭할 수도 있잖아요 사칭한 애들 많았어 그런 사건이 많았죠 그렇죠 남산 사칭한 애들이 많았어요 남산 사칭한 애라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확인을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원래 청와대나 정보기관을 왜 사칭하냐면 확인해줄 데가 없었거든요 청와대 직원인도 청와대 전화하면 확인을 안 해주거든요 뭐 이제 물론 이제 그 민주화 대우 난 이후로 어느 정도의 확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그거 알려주는 것 자체가 불경이고 이거는 권위에 손상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죠 그런 사칭 사건들이 많았던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확인했는데 네 맞어 그럼 어떻게 되냐 진짜 모바지 날라가는 거죠 지금 끝이야 네 그러니까 확인할 수도 없고 네 하여튼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꽤 오래 있었다는 거 네 참 야만의 시대였고 네 결국 그것들은 결국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다 보니까 그 직권 과정에 정당성이 없다 보니까 항상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이게 탈법적인 탈법이 아니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잡은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니까 자꾸 이걸 무리하게 이걸 뭔가 끌어가려면 자기도 불안하고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생각도 하지만 계속해서 억눌러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보 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암산의 부장들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볼 텐데 그전에는 경무대 같은 게 이제 최고 끝발이었겠군요 아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1공화국 같은 경우는 보면 제1공화국이 뭐예요? 1공화국 이게 이제 공화국 제 선에서 일단 정리해보고 네 나중에 좀 도와주시고 네 공화국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한 번씩 보통 그렇게 보면 그렇죠 숫자가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제헌헌법 만들었을 때 그때가 이제 1공화국 네 그다음에 헌법 바꾸고 2공화국 네 그다음에 세 번 그렇지 세 번째로 하고 다섯 번 바꾸면 5공화국 지금은 이제 6공화국인 거죠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제1공화국 제5공화국 이런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말 자체를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예를 들어 노태우 정권 시절에 해가지고 그때는 6공을 썼지만 그 위에 집권한 정권 입장에서는 6공하면 결국 그건 노태우 정권하고 느낌이죠 네 동등하게 돼 있는데 동의어가 돼 있는데 괜히 우리가 뭐 그렇게 쓸 필요 있느냐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문민정부라든지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죠 우리는 이제 문민정부다 참여정부다 국민의 정부다 이런 식으로 말을 쓰기 시작했죠 헌법을 그럼 바꾼다는 뜻은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그 재임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주로 바꿨던 거예요 뭐 그러기도 하지만 뭐 우리 현대사회 보면 주로 헌법 개정이라는 게 권력자의 권력을 정기직권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많거든요 제1공학과 같은 경우도 이제 48년에 처음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가는 와중에 그 이후로 사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계속해서 직권 연장을 위해서 계속 헌법이 몇 번씩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 와중에 52년에도 개정이 되고 또 56년이었나요 개정이 한 두 번 됐을 겁니다 헌법 개정을 그렇게 그냥 국민투표 없이 해도 됩니까 아니죠 그때 다 했죠 국회 통과하고 다 절차 90% 찬성 90% 이상이고 투표 다 조작하고 이러니까 그때는 그때 예를 들어 제1공화국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엄청난 부정선거라는 것들 결국 그래서 부정선거로 망했잖아요 네 60년 3.15 부정선거로 결국 4.19가 일어나서 망했게 됐죠 제2공화국은 결국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헌법을 이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자로 완전히 바꿨죠 대통령제에서 이제 의원내각자로 바꿨는데 또 61년 5.16이 일어나가지고 또 그게 장면 때에요 네 장면 내각이 2.20입니다 의원내각자 했던 점 공화국입니다 네 네 근데 61년 5.16이 일어나니까 결국 또 헌법이 헌법을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3.20 네 63년 대통령 선거가 군정 2년이 끝나고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출범한 게 3.20 그래서 그게 가다가 72년 유신 우리가 말한 10월 유신이 일어났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게 사실상에 그전에만 해도 어쨌든 국민의 어떤 직접 선거가 보장이 됐는데 유신에 의해서 이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대의원들이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대통령 뽑았거든요 99.99% 네 네 우리가 이북식이 돼버린 거죠 북한 정권을 안 닮아야 되는데 그런 걸 닮아가가지고 근데 그때 그게 이제 결국 사실상 그건 정말 독재죠 유신은 정말 독재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79년 12.16으로 무너지고 네 근데 다시 또 79년 12.12로 전두환 정권이 들었으면서 어려워 여기까지 어려운 거 별로 없잖아 나 5.16은 누가 일으켰지 5.16? 5.16 박정희 박정희랑 김종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노선들이 다 비슷한 거 같죠 노선? 그러니까 박정희랑 어쨌든 박정희 김종필 박정희가 어쨌든 군부였잖아요 네 군부가 이렇게 장악해서 자기들이 엄청 집권하고 그리고 또 있다가 전두환도 또 군부였잖아요 맞습니다 신군부라고 불렀죠 네 전두환도 군부였는데 자기가 그 무력으로 통치한 다음에 또 장기 집권하고 약간 이게 너무 비슷하니까 얘네가 헷갈려 거기 헷갈리 거의 한 2, 30년이 그냥 계속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느낌 군사정권이 61년부터 실질적으로 87년 6월 항쟁까지 계속해서 이제 결국 군사정권이 그렇게 장기 집권을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저의 어떤 너무 편견이 있었네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나 생각했는데 헷갈려 다 너무 똑같애 본인이 잡고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정민이어에게 있어서 60년대부터 한 90년대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압축적으로 그냥 훅 넘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있어서 지금 시간은 굉장히 후루룩 지나가니까 네 저는 요즘 아이돌을 보면 다 똑같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정민이 의원은 대통령들이 그렇게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치 군인들 다 비슷해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또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희생당하고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한 번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개선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계속 쭉 반복됐다 이어졌다 고통받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을 했고 그래서 87년 6월 항쟁 이후로 만들어진 헌법에서는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평화적인 정권교처도 일어나고 있고 네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지금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언론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가장 척도를 기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푸동의 1위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많이 발전을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참 희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남산의 후장들 아직 책을 못 들어갔는데 아니 근데 꼭 피 오늘 방송에 꼭 필요할 것 같은 게 정영진 씨나 우리 정박님 2세대 때는 그러니까 뭔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 소재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혹은 90년대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를 잘 모르잖아요 공부가 될 수 있어서 오늘 방송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정민현은 저희 쪽으로 오는 게 맞는 아니야 나 선 긋잖아 지금 계속 여기 선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도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남산의 부장들 일단 책이 있으니까 책을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아마 다 비슷한 쯤에 최대한 빨리 영화 개봉하고 하여튼 빨리 빨리 저희가 하나 또 찍어갖고 네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오 재밌겠다 네 라이너님과 함께 네 네 남산의 부장들의 영화는 또 어땠는지 이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책 남산의 부장들은 부장이 쓴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 당시 정치부 기자였던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김충식 기자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게 예전에는 세 권으로 나왔거든요 김충식 네 기자 1 2권을 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공 등장 전까지를 네 김충식 기자가 썼고 그 이후는 이도승 기자가 80년대 오공화국을 썼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의 원작 그리고 60년대와 70년대를 다룬 것은 김충식 기자가 선 남산의 부장들 이게 이제 원작이죠 남산의 부장들은 신문 연재물의 특성 때문에 특별히 어떤 기자였던 의견이라든지 기자였던 해석보다는 네 팩트 위주로 그리고 여러 수많은 인물들의 정은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당시를 돌이켜보게 만드는 그리고 당시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좋은 자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소설이 아닌 소설은 아닌 모양이죠 정치판 디스패치 같은 느낌으로 그때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기묘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이게 과연 진짜 일어났나 라는 생각까지 들긴 하는데 네 그래도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인 팩트들이고요 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교차 증언을 통해 가지고 나름의 진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하게 요즘 하도 언론에 대한 불신이 깊어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1차적인 사료 2차적 사료로서도 가치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도 소설 형식은 아니고 그냥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르포 형태로 이렇게 네 있었던 일들을 일종의 어떤 각각의 부장들이 초대부장 김종길 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사실 유신의 마지막 중앙정보부장이 김재규 부장이지 않습니까 네 고까지를 일종의 연대기 순으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을 일종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쭉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박정희 정권 18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음 그것을 하나의 어떤 남산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의 그런 본질이 뭐냐 정보 정보의 본질 정부 네 바로 이 남산에서 이렇게 이제 정권이 18년 동안에 중앙정보가 아주 막강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네 그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의 본질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네 결국 생존이더라 이거죠 생존 정보가 네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렇죠 자기의 어떤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도 되고 결국 우리가 정보를 얻는다는 것들 한 개인도 정보를 얻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네 우리 생존이거든요 나라의 생존 정권의 생존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정보가 중요한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책이 시사하는 것은 남산의 부장을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에게 정말 정보부라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한국 현대사라는 것들을 한번 비춰보는 거죠 네 네 이걸 통해서 우리 현대사를 보는 하나의 시각을 주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일대 정보부장부터 이렇게 쭉 갑니까 네 그렇게 네 맞죠 일대면 김종필 네 그렇죠 김종필 그 김종필이 아닌 거죠 응 그 김종필은 누구예요 그 김종필 아까 완전 JP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다니까요 그 사람이 아 그 사람이 정보부장이었어 처음에 네 원래 사실은 5.16을 네 사실상 총 뭐라고 해야 돼 감독 감독이 김종필 감독인 거죠 음 주연배우가 주연배우가 사실은 박정희이고 실제 총감독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감독 연출까지 총괄 제작을 제작 총괄을 했던 사람이 김종필을 보는 거죠 근데 이분은 왜 대통령이 안 됐을까 저 어렸을 때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나도 억울해요 한번 하려고 애쉬 대통령이 되고 싶었죠 그렇죠 근데 이 책을 이라든지 연재물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사실은 처 숙부잖아요 처숙부잖아요 처삼촌 대통령이 그러니까 참 조카사이기도 하고 얼마나 친한 인척으로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든 이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만들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 내내 상당히 많은 견제와 엄청난 견제를 받은 게 나오거든요 네 수시로 집이 도청당하고 집이 수색되고 수시로 이제 갑자기 우리 압수수색 하듯이 수시로 틀리고 정말 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삼촌하고 팽팽한 긴장관계 계속해서 이제 압박이 들어오니까 본인도 일종의 완전히 자기 국회원들 거느리고 일종의 위력 시위를 하기도 하고 아주 뭐 그냥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그런 뭐 정말 물고 물리는 정글 게임 정글 법칙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아마 처음에 감독하고 했을 때는 네 박정희 먼저 대통령 시키고 그 다음에 좀 내가 하겠다 아마 그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공화당을 만든 사람도 바로 김종필 그리고 이 당시 여당 의원들의 거의 예를 들어 여당 의원 100 한 10명 정도 있는데 80명이 김종필 계예요 오 그 정도예요 네 60년대 그 중반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낙가한 파워를 가진 거 네 네 근데 안 되네 안 돼 그럼 자기가 그걸 안 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후임 정보부장 들이 엄청나게 계속 김종필에 대한 이제 견제와 계속해서 감시에 나서는 거죠 자 그럼 jp부터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정권 출범과 동시에 네 네 정권 출범과 동시에 바로 이제 조직을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만들었고 네 만들었는데 이 중앙정보부를 만든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정권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네 정권 안보를 위해서 물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적화 야역에서부터 우리 이제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어떤 지금도 뭐 국가정보원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실질로 본질적 역할은 정권 안보가 제일 최우선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 뭐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어 간 걸로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이제 jp 같은 경우가 중앙정보부를 맡으니까 이 모든 이제 흔히 말하는 2인자가 된 거죠 근데 이때 2인자가 거의 1인자를 넘어서는 2인자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이권이라든지 청탁과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면접하기도 힘들지만 이제 시간을 얻기도 힘들지만 시간을 주는 것도 몇 분 안 주는 거죠 1인당 몇 분밖에 안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일화가 당시 조선일보 네 지금 다 잡고 했지만 방우영 사장 같은 경우가 김종필 아주 젊은 중앙정보부장 네 30대쯤 됐죠 30대쯤 4세 2인자가 됐죠 진짜 네 박정희 같은 경우도 44세에 총권을 잡은 거죠 네 총 17년생이니까 61년에 총권을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단 말이죠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청탁과 민원이 밀물듯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방우영 사장 같은 경우가 5분간 시간을 얻은 거예요 네 근데 5분간 시간을 얻은데 5분 동안에 어떻게 이걸 설명을 다하겠습니다 자기 민원 조선일보가 지금 은행의 융자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 채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걸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우영 해고록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자기가 께를 쓴다는 거예요 5분 동안에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흑원을 지금 사람 수십 명 수백 명 만나가 머리 아픈 사람한테 어떻게 했냐면 들어가자마자 꾸벅 전하면서 이를 덕분에 일이 잘 풀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아예 말을 꺼내게 되면 말이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당시 젊은 권력자가 자기를 보더니 흑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을 해결해 주더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머리를 항상 굴린단 말이지 방우영 사장이 해고록에 나오죠 네 그래요 그래서 계속 민원을 풀었다 라는 식으로 얼마나 힘이 셌는지 짐작이 가는 거죠 당시 나이에 선언 났을 때 모든 민원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자 그때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역할은 김종필 부장의 가장 큰 역할은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장기 여러 가지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이제 민간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당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든 게 공화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때는 이제 중정 군정시대 군정시대 2년 정도 있었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당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 그렇죠 돈을 어디서 어디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돈 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돈 미국에서 빌려야 된다 미국에서 돈을 안 줘요 미국도 다 나라 예산이 어떤 용도화적인 기업들한테 삥 뜯어야 돼요 기업이 그때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많지는 않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만 해도 일본하고 국교고가 아직 교수는 안 됐잖아요 돈을 어디서 그러니까 결국은 4대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사건 네 4대 사건이 뭐냐 하면 대표적인 사건이 네 가지인데 이런 겁니다 워크힐을 그때 만들려고 했거든요 워크힐 네 바로 그거를 미군 휴양시설 미군들이 좀 놀 데가 없지 않느냐 광진구에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특혜가 대전섬이 어머니를 가려고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제 허가를 내주고 그 과정에서 돈들을 이제 횡령을 하는 거죠 중앙정보공원 그게 60년대 만든 호텔이에요 네 워크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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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전망도 좋고 피자 1이 맛있다고 아 그래요 네 피자가 맛있다 워크힐 워크힐 돈 좀 받아야 되겠는데 아 피자가 맛있구나 광고 받을게요 피자 1 거기 같은 경우는 워크힐은 사실은 국내에 사실은 우리 초고위층 들이 한 번씩 휴가하는 시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 같은 경우 보면 1박에 위에 더글라스룸 입구에 또 그 위에 결혼식 만약 연예인들 고르신 별장을 아예 빌려주는 거잖아요 . 1박에 얼마였죠 예전에 한 5천만 원 1억 했던 것 같은데 1박에 5천만 원이요 왜냐하면 그 시설을 통째로 빌려 주니까 1억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공공의적2에서 나왔 죠 거기 공공의적2에서 에스톤 하우스 네 에스톤 하우스 그거 막 결혼식 할 때 맞아요 맞아요 한가희 씨 막 결혼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고기를 이제 우리 초 1 2층 되는 거기서 휴가를 보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리고 하여튼 그때 그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규모니까 공사를 어디 배정을 대고 있는 과정에서 돈인들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횡령했고 또 이제 당시 사건 중에 하나가 신나라 자동차라고 일본 에서 자동차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아 시발택시 그런 거 시발택시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욕한 거 아니죠 지금 아니 처음 처음 우리나라 왜 자동차가 시발택시 아닙니까 근데 이건 좀 좋은 채가 있을 거예요 나름 일제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국내에 이제 현대차가 있기 전에 아주 옛날이죠 현대차 는 70년대 그러니까 곧 차를 수입해 오면서 몇백 대를 수입해 오면서 또 그거를 차액을 남겨먹어 가지고 파는 거죠 신나라 자동차 그 다음에 또 제일 컸던 게 정권 파동 주식시장 증권이 아니고 증권 파동 이때는 하긴 증권을 뭐 해먹기 진짜 좋았겠다 사실 이때만 해도 회사가 몇 군데 없잖아요. 주가 조작하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주가 조작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몇십 배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100분의 1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때 그 돈들이 누구한테 가느냐 바로 이제 중정돈으로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해전당구대 사건이 있는데. 해전당구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도박기구 비슷한 거래요 당구 공이 돌아가는 뭐 이건데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빠친구 비슷한 거라 했는데 그거 좀 다른다고 하는데 그걸 또 수입해 오면서 이제 당구장 서울시내 수백 허가를 내주면서 그렇게 큰 돈 입권이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4대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다 이야기 비싼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돈 만들기는 그런 데가 제일 좋거든요. 도박. 도박. 도박하고 이런 어두운 세계에서 돈 만들기가 제일 좋죠. 건물 짓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당시에 이게 뭐냐 국민들 여론이 엄청 안 좋아진 거죠. 그게 언론에 드러났나 보네요 이게. 아니 이건 안 드러날 수 없죠. 이게 피해받은 사람이 나오니까 피해자들이 국민들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주가 조작으로 저 아시는 분은 당시 자기 이제 친척분이 투자 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봐가지고 60년대. 그래요.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국가 주도로 이런 사업들을 벌였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고. 보상이란 게 없죠. 그리고 이건 본질적으로 밝혀질 수 없고 수사도 안 되고 뭐 허지부지 되고. 대기하면 끌려가고 이제. 그렇죠. 유혹되어 유포 혐의로.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하니까 국민들 여론이 본래 5.16 쿠데타의 목적이 뭐냐. 구학을 일소하자 이거 아니냐. 그런데 구학보다 신학이. 더 나쁘다. 더 나쁘다. 그런데 본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치권에서 이야기는. 구학을 덮는 방법이 뭔지 아느냐. 옛날에 악한 행적 적폐. 그거는 신학을 더 구학 보다 몇 백배 더 크게 만들어 갖고 덮어버리면 된다. 더 큰 악으로 덮는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딱 5.16에 중앙정보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국민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인기가 막 많고 그런 게 아니었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인기가 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50년대 이렇게 60년대 초반에 군대라든지 징집을 면하려고 그런 이제 돈을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가지고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5.16 쿠데타 이후로 강제 징집을 해버린 거예요. 강제 징집이 아니라 그렇게 빼진 사람을 다 징집을 해 가지고 군대를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야말로 사회 정의가 잡힌다. 지금까지 돈 많고 권세 있는 집 자식들이 군대를 요리조리 뺐는데 딱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에 유학을 했던 아주 유명한 백낙천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버드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자기 군대 의무 하겠다고 돌아온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바로 박정권에 맞서 가지고 저항하다가 해직되게 됐지만 그때 이분도 하버드대학 공부하면 아예 당신은 공부는 하고 우리 나라에 했던 동양이 되려 했지만 그때 급급 기국 해 가지고 신문까지 났다는 거죠. 하버드대학생이 군대를 의무를 하기 위해서 왔다 해 가지고 정말 진정한 애국자다. 이런 식으로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기들이 좀 있었고 특히 사람들이 그 당시 자유당 정권 때 깡패 해 가지고 정치 깡패들이 많았는데 이공화국에서 이제 재판 나가고 여러 가지 좀 약간 약했는데 이게 또 군인들이잖아요. 일종의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전두환 정권이 그걸 본받아서 사회 정화. 삼천 교육들을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뭡니까 전국의 깡패들을 일소 한다 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목에 다 팻말을 들여 가지고 나는 깡패입니다. 이런 식으로 팻말을 돌려 가지고 하고 재건 이런 식으로 보내 가지고 일 시키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또 박수를 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농촌의 당시 고리대 이런 돈을 아주 이자를 높게 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막 고리대 몇 프로 이상은 딱 중지시켜 버리고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 에서 돈 빌린 사람이 많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초기의 그런 식으로 인기는 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비리들이. 결국 이 비리들이 안 나타날 수가 없죠. 인기가 떨어졌는데. 그렇죠. 그렇게 떨어졌고 또 문제는 결국 이 돈만 가지고 약하잖아요. 이 돈 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요. 63년 대선과 여러 가지 조직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일본 과의 국교 정상화라고 하죠. 한일 수교 교습을 자기들 입장에서는 정상화 해야 된다 이거죠. 그걸 jp가 주도를. 바로 그러니까 이제 정보부가 주도를 한 거죠. 그런데 본래 이게 외교부라든지 정식 루트를 통하지 않고 밀사를 보낸 거잖아요. 책사. 내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결국 항상 다른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루트를 통하지 않고 나의 신임하는 밀사를 통해서 서로 외교를 하자. 이런 것들은 항상 돈 문제가 개입 될 예지가 다른 뭔가 서로 딜을 하자는 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결국 한일 수교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역시 정치자가 만든 데 최고지 않습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래도 결국은 이제 바로 jp가 한일 국교 교습 의 중책을 띄고 35 나이부터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에. 일본에 가서 당시 흔히 말하는 당시의 수상들 일본의 종리라든지 오히려 외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접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45년 광보 이후부터 한 60년 전까지는 일본이랑 전혀 교류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계속 이승만 정권 때도 계속해서 수교 협상 계속하고 있었죠. 그냥 교류를 그러니까 국교는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이런 건 있었다고 봐야죠. 그 상태에서 결국 그 돈이 우리 국민들 입장 에서는 이건 굴욕적인 한일 외교고 저 사람은 이완용이다. 매국노지. 매국노다. 이래 된 거죠. 그런데 이제 jp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국가 발전 전략을 짜야 되고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그 종자동이 필요하다. 나는 제 2의 이완용이 될 각오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 . 돌파를 해요. 네. 그런데 64년 63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 mb가 그때 등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뭐지. 64년에 그 굴욕적 한일 외교 반대해 가지고 대학생들이 데몰 일으킨 거죠. 네. 그런데 mb가 데몰 했어요 총학생 고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진짜 전체 서울 지역 연합시의 총 주동자로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아니 난 그런 게 궁금해. 젊었을 때는 어쨌든 . 그 얘기하면 또 뒤지간이야. 너무 길게는 가지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의에 맞서서 이렇게 하다가 정의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왜 갑자기 나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런데 뭐 나이 들어서 이런 것 보다 저는 이제 그걸 여러 가지 맥락 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개인적 맥락 에서 따져보자면 특정인을 떠나 가지고 아무래도 일단 정치에 나선 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의 감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누군가 남을 위한 공익적인 어떤 우리가 정의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일종의 공명 심도 있단 말이죠. 내가 누군가의 주목을 받고 싶다는 것도 있고 정의 감과 공명심이 항상 내 안에서 예를 들어 흰 넉대 금은 넉대처럼 항상 다툼을 하고 있는데 뭐 어느 순간에 공명심이 정의감을 압도해 버리면 오히려 이것들이 좋은 자산이잖아요. 정권이라든지 체제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우리 체제를 반대했던 이런 대표주자가 언제 체제에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이 사람을 키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더 좋은 걸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젊은 시절에 어떻게 보면 저분은 상당히 좋은 남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왜 지나고 보니까 왜 자기 자신만 위해 살지 않았는데 결국 정의 감과 공명심의 다툼에서 공명심이 더 셀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삶을 쭉 살다 보면 자꾸 자기 생각을 현실에 맞추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 생각을 많이 바꾸 기도 하고 그런 일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좋은 애 믿은 나쁜 애 믿은 힘을 가진다는 것은 권력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산의 중앙정보부장이나 보고 있으면 결국 이 권력의 지향이 명분은 반만년 민족의 가난을 끊어내고 개뿔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보다 보면 모든 부장들의 공통점이 결국 권력의 지향은 주지육님의 지향 아닌가 주지육님을 하고 싶다는 것들로 많이 나타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결국은 입신영달 이런 차원 아닌가 이런 것도 좀 덜긴 합니다. jp 4대 사건도 있었고 일본의 정권을 가져오고 정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는 준비가 다 된 건가요 이제 그래서 결국 뭐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결국 63년 대통령 선거가 일어났고 거기서 jp가 당연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 후보와 윤보선 대통령 후보가 격돌했는데 15만 표 차이로 박정희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는 거죠. 엄청 큰 거예요 15만 표. 얼마 안 되죠. 아주 아슬아슬한 거죠. 그때도 한 2000만 표는 안 됐을지 몰라도 뭐 한 천몇백만 표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이게 15만 표라는 건 정말 박빙이었다. 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럼 이 윤보선 후보는 어디에 이 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표가 지금 꽤 많은 거잖아요. 민주당 쪽이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정통 민주당 야당 후보였고 제2공화국에서는 윤보선 후보가 대통령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의원 내각제 형식이니까 대통령은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권한은 장면 총리가 갖고 있었고 상징적 대통령이 윤보선이었는데 국민적 신망이 많았죠. 나름 윤보선 후보는 또 충청도 출신에 그리고 지금도 서울에 아주 어마어마한 갓부 부호잖아요. 지금 살아계세요? 돌아가신지 오래됐죠. 그런데 그 집이 아주 그 윤보선 가옥이 아주 넓고 아 그 99채 거기가 거기죠? KBS 아나운서 윤 윤인구 네. 거기가 그쪽 집안 계열이죠. 왜 갑자기 달리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윤보선 집안은 윤치호부터 시작해서 많죠. 윤치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거는 충청도지만 명분이죠. 그래서 이제 15만 표 아주 아슬아슬했죠. 사실 나중에 이제 4년 후에 다시 67년 선거에서는 그게 한 120만 표 차이 115만 표쯤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윤보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참 많은 이제 나중에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원안을 많이 가지게 되고 박정원 18년 내내 아주 윤보선 당시 윤보선 대통령이 반 박정희 운동의 90점이었어요. 나름. 끊임없이 18년간 정말 저항과 이런 감옥에 갇힌 학생이라든지 민족운동 인사들에게 용돈이라든지 영치금도 많이 넣어주고 상당히 그런 역할을 큰 어른으로 역할을 좀 했죠. 63년 선거에 이기고. 그렇죠. 68년 선거도 맞나요? 68년? 67년. 67년 선거도 그때는 4년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김종필 부장 입장에서는 이게 저기가 욕먹을 거 다 먹고 다 만들어놨는데 돈도 구해주고 다 했는데 왜 안 내줘 자리에. 그런데 이제 사실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계속해서 65년까지 한 건 아니고 아까 밀사 역할을 나중에 물론 정보부장 하면서 계속했지만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5.16을 일으켰는데 김종필 정보부장은 육사 팔기 출신이거든요. 육사 팔기. 육군사 한 학교 팔기하고 또 다른 혁명의 한 축이 육군사 한 학교 오기예요. 이 오기와 팔기가 완전히 서로 앙숙인 거예요. 앙숙이에요? 네. 서로 완전히. 같이 혁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서로 누가 먹을 것인가. 누가 이권을 차지할 것인가. 요직을 차지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사람이 모르겠는데 팔기의 대표주자는 당연히 JP인 거죠. 그래서 팔기들은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이건데. 그러니까 오기들은. 오기의 대표주자가 바로 3대 정보부장 했던 김재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재춘. 이 김재춘 정보부장 입장에서는 아니 왜 팔기들이 설치는 거야. 너무 설친다. 우리 오기도 있는데. 그리고 오기들은 바로 김재춘 대표선수와 6기의 박태준. 포항 대체를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또 한 축이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팔기하고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구한 늘 사업을 하는 거예요. 5, 6기랑 8기랑. 네. 그러다 보니까 JP가 결국은 어느 순간 더 이상 못 버티게 되는 거죠. 또 당시 박정희 그 당시는 의장이라고 불렀죠. 박 의장 입장에서는 너무 한쪽에만 힘이 쏠려도 자기의 어떤 위협이 되니까. 결국 JP를 어느 정도 물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제2대 중앙정보부장으로 아주 유순한 사람을 시켜요. 김용순이라고 아주 유순한 사람을 시키는데. 못 들어봤네요. 힘을 갖게 하지 않으려고. 물론 그런데 이분은 결국 임명된 지 보름 만에 바뀌거든요. 보름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본래는 아까 말씀드린 5기생 김재춘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JP 입장에서 나가는 입장에서 바로 바톤을 넘겨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협 안으로 바로 2대 부장을 다른 사람이었는데 결국 보름 만에. 꼭두각시처럼 잠깐 넣어놓은 거구나. 그래서 결국 김재춘 6.45기 출신이 3대 부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대 부장을 하면서 이때 물론 몇 달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막 그 당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거든요. 왜냐하면 63년에 당시 박정희 회장에 대해서 자꾸 공격이 4대 이런 사건도 일어나지. 그럼 도대체 혁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2월 18일 날 나는 민정에 가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 선거 안 나오겠다라는 선언을 한답니다. 누가요? 박정희 의장이 직접. 나오지 말지. 그러니까 그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나왔니? 그래요? 여론이 진짜 안 좋았군요. 그런데 또 3월 16일에는 또 군정을 4년 연장하겠다 발표가 나오고 한 두 달 사이가 계속해서 업치락 기총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63년에 바로 정말 남산의 부장들에서 처음 밝혔다고 하는데 63년에 6411기 쿠데타 업무 사건이 터지거든요. 6411기? 감히? 네. 지금 5기 8기도 지금 있는데. 바로 6411가 누굽니까? 전두환. 전두환 노태우. 이쪽에서 쿠데타 사건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한 게 나와요. 벌써 이때 쿠데타를 한 번 일으키려 했던 거예요. 60년인? 63년인. 아주 이때부터 싸기야. 맞습니다. 싸기 딱 넣었죠. 왜냐하면 이때 6411기가 중심이 돼 가지고 야 이 선배들 너무 다 썩었어. 40명 정도 우리가 다 잡아들이고 우리 박 의장을 진심으로 떠봤더니 치니 쿠데타를 하죠. 아 치니 쿠데타. 치니 쿠데타.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애들 다 제거하고 우리 박정희 의장을. 특히 이 사람들이 타겟은 바로 648기 김종필 추종 세력들이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젊었겠다고요? 그때 바로 30년생들이면 그 당시 한 32살 육군 대의들이죠. 진짜 파릇파릇하네요. 그런데 이때 또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이때 바로 흔히 말하는 648기하고 대립한 거잖아요. 지금 전두환 노태우 이쪽이 김종필과 대적을 했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커진 거잖아요. 김종필 쪽에는 얘들 다 잡아들이 고 옷 다 벗기고 해야 되는데 이때 김재춘 바로 중앙정보부장이 이 젊은 장교들의 충정을 사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앙숙인 jp를 제거하려다가 이래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 내가 그러면 중앙정보증을 그만둔 조건으로 불문에 붙이자. 불문에 붙이자. 그러니까 없었던 걸로 해 주자. 그래서 다 살려주자 된 거죠. 그래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항상 전두환 장교가 노태우 장교보다 항상 앞질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63년에 64 동기 북극성회 회장을 노태우 대회가 먼저 했더라고요. 그때 모임 이름이 북극생도. 북극성회. 북극성회. 그런데 그게 64 동기 동창회 모임인데 그 회장을 노태우 대회가 하고 있었고 전두환 대회는 당시 전두환 소령이 된다. 그건 몇 년 후에 좀 늦게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때 사실 당시 노태우 대회가 완전히 옷을 벗어야 되죠. 대표니까 한 명은 옷 벗어야 되는데 그때 흔히 말하는 전두환. 희생해줘요. 한번 몰아줄게. 그렇죠. 그런데 전두환 자기 동기생이 여러 가지 수안을 발휘해서 물론 김재춘 이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에 아주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자기 동기지만 완전히 이제부터 이제 형님처럼 형님으로 모시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당시 노태우 대회 같은 경우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교통사고였나요? 이랬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본래 어렵게 성장을 그렇게 보낸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일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니까 그러면 일단 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시 전두환 대희에게 아주 큰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한테 숙이는 게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 정말 잘 받던 액션을 취했죠.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았죠. 나 근데 나이 먹었나봐. 왜 이렇게 재밌지 이런 이야기들이. 아 싫어. 나도 그 아빠처럼 돼가고 있나봐. 재밌어. 근데 이 우리 현대사 자체가 정말 재밌어요. 아니 뭐 춘추전국시대에 저리 가라죠. 아 슬퍼. 받아들여. 격동과 파란의 현대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개인의 삶에도 격동과 파란이 많잖아요. 정치적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높은 사람들이나 저런 사람들도 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가 팔기한테 들이받으려다가 팔기 제거하려다가 꺾이고 대신 어느 정도 용선받고 슬쩍 넘어간 게 김재춘 3기 중앙정보부장. 그렇죠. 그래서 김재춘 부장도 결국 물러나고 결국 왜냐하면 전두환 소련과 노태우 대위 여러 가지 이쪽들을 불문에 붙이는 조건으로 나는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됐으니까 사실 12.12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김재춘 중앙정보부장의 은인일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게 또 재밌게 돼가지고 김재춘 부장은 87년 대선에서는 김영삼 부부를 지지했거든요. 김재춘 씨가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서로 참 아이러니 한 거죠.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역사라는 게. 혹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이제 굉장히 사이가 좋다가 계속 좋았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뭐 좀 문제가 있었나요? 네. 계속 좋았는데 물론 이제 2인자를 계속했던 노태우 입장에서는 정말 사귀지 못 참 못 사귀는 여러 가지 울분도 많았겠습니다만. 그렇겠죠. 근데 바로 또 이때 자기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JP에게서 2인자의 철학을 비법을 전수받았다고 하죠. 노태우가? 네. 어떻게 해요. 당시 이제 기무사령관이었죠. 보안사령관을 하고 있었는데 JP가 그때 또 79년 80년 5.17 이후로 끌려와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노하우를 하나 전수를 받았는데 하여튼 2인자는 절대 1인자에게 말 하나하나 그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된다. 그 이후로 아주 조심하면서 하다가 결국 이제 87년.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딱 됐잖아요. 되는 날. 그런 이야기를 하죠. 6411기 동기생 부인 동반 동부인에서 모임이 일렸는데 거기서. 거의 뭐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그날 또 당선됐고 며칠 후에 어마어마한 동기들이잖아요. 모였는데 그때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내외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들부들 떨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왜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김옥숙 여사가 동기생 모임에서 이제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김옥숙 여사가 누구라고.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이었죠. 당선자의 부인이었죠. 그때 뭐 기분 엄청 좋았겠죠. 그렇죠. 좋았는데 딱 해야죠. 이제 우리는 다르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는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잖아요. 아 노태우 대통령.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민정당이 인기 없어가지고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가. 아니 지금까지 수십 년을.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인 그 당시 정치 군인들이 했습니다만 그쪽 내부의 세례에 따라가 부인의 세례도 증해지는 거예요. 그치. 언니 언니 하면서 엄청 따랐겠지. 그렇죠. 집에 가서 청소도 해줬을 수도 있어. 김장해주고. 그런데 문제는 김옥숙 씨가 이순자 씨보다 나이가 내 살이 더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여기 수는 딱 아니니까. 남편 서열을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제 김옥숙 씨가 직격탄을 날린 거죠. 한 십 몇 년 이상을 계속. 십 몇 년 나이면 거의 뭐 60년부터 시작하면 뭐. 아 그러면. 20년 형님. 20년 형님이었는데. 27년 형님이었죠. 그러다가 역전을 한 번 딱 하는 날 하나를 알렸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 책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런 충격을 너무 쇼크로 먹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얼굴 싹 가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권력이죠. 왜냐하면 그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2인자 세월 특히 80년 이후로 정말 얼마나 살으름판 같듯이 그런 우리가 소름이 많은 줄 아냐 부터 또 물론 이건 뭐 뒷이야기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는 끝이 없는 것인데 그거는 상징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자. 하여튼 뭐 지금 전두환 노태우 6411기에 초기 쿠데타. 이건 아마 모르셨던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쿠데타 하면 그냥 1212만 생각하실 텐데 60년대도 한 번 하다가. 63년이죠. 63년에도 한 번 하다 실패했다는 거.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재춘 3대는. 내려오고. 끝나고. 이 그때 김재춘이 물러나와 나서 이제 정말 바로 이번에 남산의 부장들이 아주 주요한 인물로 나오는. 아주 그 인물이 이제 4대 중앙정보부장으로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공포의 돈가스. 나르는 돈가스. 이유락. 어? 아니다. 김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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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형욱 부장. 아. 김형욱. 그 제5공화국에서 본 것 같다. 4대 중앙정보부장이군요. 김형욱 부장. 이 이제 김형욱 부장이 가장 중앙정보부장 장기 집권을 했죠. 63년 7월에 등장해가지고 69년 10월까지. 그러니까. 63년 7월부터. 네. 69년 10월까지. 6년 6개월을 집권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전 대통령한테 엄청 예쁨을 받았다는 사람. 받았죠. 그런데 사실은 김형욱 부장이 등장한 배경은 이 김형욱의 648기거든요. 아. 김형욱도 648기예요? 누가 밀어줬겠습니까? JP. JP가 밀어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팔기를 넣어가지고 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JP 조각은 빠이빠이하고 JP 인맥들 다 쳐내고 오로지 딱 박 대통령 직계로. 김형욱이. 그렇죠. 충성을 명세하는 거죠. JP는 진짜 열박했다. 맞아요. 막장 드라마네 이거. 그런데 김형욱은 자기가 사는 법을 확실하게 좀 알긴 아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 황해도 신천 출신인데 황해도 신천은 사실 예전에 한국전쟁 와중에 아주 큰 학살이 일어난 걸로 유명한데 신천에 출신인데 본인은 항상 신천에서 농고를 낳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 책을 보면 초등학교를 막 조르낸 거고. 그 다음에 만주 쪽에 가서 일본군 어떻게 뭘 하다가 해방에다가 돌아와가지고는 동시에 공산당이 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권욕을 치렀겠죠. 그 다음에 월남을 해가지고 군 생활을 좀 하다가 648기로 들어간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경력이 있으니까 648개의 성적은 최하위권이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좀 몸집이 뚱뚱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가스 부르고 이렇게 했지만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라는 게 아주 탁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영욱 부장이 JP에게 사실 잘 보인 데는 그게 좀 있었다고 주기적으로 커피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커피 상납이 있었습니까? 커피 상납을 통해서 김영욱 부장이. 왜냐하면 또 JP가 커피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도 일설에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혹시 직장 상사분께 혹은 정말 감사한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으시다면 다른 거 소용없습니다. 커피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킬로 커피. 어떤 커피 선물보다 더 여러분을 초고속 승진으로 이끌어 드릴 겁니다. 1킬로 커피. 정말 다양한 온도, 다양한 향, 또 다양한 로스팅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저격하고 있죠? 네. 1킬로 커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팟빵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링크 걸어놓기도 했고요. 아니면 네이버에다가 1킬로 커피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일당백과 함께하는 1킬로 커피였고요. 김영욱 부장부터 굉장히 흥미진진해질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2부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네. 그럼 저희가 이어지는 2부에서 김영욱 부장부터 시작되는 또 김재규까지 이어지는 남산의 부장들 영화를 보기 전에 꼭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정보들 쏙쏙 담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빨리 듣고 싶어. 너 이런 거 잘하는 거 없잖아. 샘스 있으지?